드팅! 휘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? 백이나 이런 분위기 있는 걸로 이렇게 강의가 넣는 것까지 있거든 좋아요 이제 진짜 시작이 와 곯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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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치 alors 오케이 네 세 Health Solid 하는 scholar Politica 인도 네 지금 오 이거 왜 이렇게 오케이 정말 단단한 퍼포먼스 아냐 첫번째로 할 촬영은 여기 신호등 있는 곳에서 횡단보도 따라서 건너면서 이쪽에서부터 건너오는 모습을 찍을건데 약간 스몰톡 하면서 너네 음료 들고 걸어오는 모습을 찍어둬야돼 여기 바로 도심에서 찍는 그런 느낌인거야 두 분 편하게 장난치고 하는대로 그런식으로 하고 하나는 제가 생각한게 리모컨이 있어서 두 분이 셀프로 조금 하시는것도 나이스합니다 어때요 오 예쁘다 나이스 다음걸로 지금 그러면 의사는 그대로 가자도 지금 이걸로 그대로 그러면 셋업하고 갈께요 네 쉬고계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또 만나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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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가지고 저거 연극하고 하는거 항상 하잖아요 일단 슈팅 들어가보고 눈썹부터 채워야되면 그때 채울게요 이렇게 잘 하는거지 이렇게 잘 하는거지 이러면 이제 2주 뒤에 올라가자 이렇게 잘 하는거지 너무 재밌다 제가 이걸 해봐요 진짜 잘 하는거지 진짜 잘하는거지 너무 재밌어 진짜 잘하는거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네 네 네 아아아아아아아 두개 한 번만 더 네 아아아아 좋아요 숟가락으로 와 여보세요 아 우와 잘 나왔다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자자 아 오케이 두 분 대박 아 뭐야 일단 이렇게 플랫하게 서 있는 거 안 되고 다 빠 이렇게 다 다 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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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